쥐구멍도 볕들 날있소 정치유 삼등이라 발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있소 인기라 돌고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렸소 김종대의 뉴스 1월 20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음악이 바뀌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 방송 얘기하는 거잖아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285님 성추행 성폭력 이야기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늘 성추행 피해에 노출된 생활을 합니다 참담한 마음이네요 이런 뉴스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브리핑을 하던 저희 마음도 참담합니다 케이트님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님의 일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국정복귀에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장혜영 의원의 일상복귀와 피해자 존중 이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 있으셨다 하는 걸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 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청취율이 3위였나요? 저 처음 알아가지고 아니 너무 등수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이렇게 전의가 불타올라가지고 저도 새로 들으니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분골세신 이 뼈를 가라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 좀 합시다 앞으로 좀 열심히 좀 해야겠어요 우리 제작진의 강렬한 의지가 더 보이는 코드음악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책임감 느끼기로 동의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이슈는 살처분의 대가입니다 이거 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같아 주말 이후에 일제히 쏟아져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달걀 물가를 걱정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달걀의 소비자가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대비해 봤을 때 한 25% 가까이 올랐고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 뉴스업 청취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 예고가 돼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살처분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난해 연말 이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지금까지 2,10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뉴스업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살처분 문제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AI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큰 관심을 못 봤다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닭 오리가 죽어나갈 때가 아니라 달걀 가격이 올랐을 때라는 이런 또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네요 아니 달걀 서민의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게 가격이 25%나 올랐다 그러면 서민들 식당 경제 큰 부담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는 게 더 걱정인데요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 살처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아리를 생산해야 하는 종계, 어미 닭들 자체가 지금 개체수가 너무 지나치게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한 5, 6개월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보다 가격도 전반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걸 통계로 보니까 유경,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종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전체 어미 닭 중에서 한 10% 정도가 살처분이 끝난 상태고요 이게 AI가 봄철까지 이어지게 되면 거의 30% 정도 30% 네, 그 정도를 살처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닭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살처분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달걀 가격 걱정도 되고 닭고기 걱정도 되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 내에 남한에 살고 있는 닭 중에서 어미 닭 중에서 3마리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이 좀 더 세민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닭도 살고 달걀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기준은 발생한 농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km 반격 내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해외나 혹은 기존의 500m 기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늘 그렇듯이 AI가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할 고민만 하지 말고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다가 또 달걀 수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참에 식생활 습관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육식을 이런 얘기가 나올지 달걀가들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단 미국산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대응들도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속되는 살처분 좀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끝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뒷덜미를 잡는 장면 이건 폭행 장면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정작 보니까 경찰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이전에 이미 확인을 하고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폭행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쉽게 내사 종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되죠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건데 이걸로 처리한 게 아니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가지고 내사 종결을 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영상이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도 몰랐는데 나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사 종결을 하고 나서 영상을 확보를 했느냐 혹은 영상을 확보를 하고도 눈감아줘서 내사 종결을 해버렸느냐 이 새로운 논란으로 지금 옮겨붙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핵심에 이 영상의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 될 수 있는 센 사람이니까 미리부터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산 경찰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혹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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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알았느냐 그래서 이제 팀장까지냐 과장까지냐 서장까지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의 크기는 앞으로도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용구 차관은 차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호사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혹시 그래서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 전화를 따로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청탁을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말을 했다든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찰에서는 일단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경찰 입장은 동영상이 없었다라고 예전에 설명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네 잘못된 설명이었으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일선에서는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청이나 본청이나 우리는 몰랐다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올해부터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경찰이 종결을 시켜버린 사건이거든요 내사 종결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앞으로도 혹시 권력형 범죄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서 그냥 처리해 경찰 입맛대로 알아서 어떤 사건은 키우고 어떤 사건은 종결시키고 이거 검찰에서 맨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욕먹고 결국 검찰 개혁으로 갔다 갔던 상황인데 경찰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런 어떤 국민적 의심이나 불안한 시선을 극복을 하려면 관행이나 전례 같은 거 이런 옛날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기준을 조금 업 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무마하고 없애는 걸 뭐라 그러느냐 말아드셨다 말아드셨다 수사 말아드셨다 실제로는 말아먹었다 그랬는데 제가 점잖게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아드시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정권 시절에 손타쿠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기능 문화가 생기는 바람에 정권을 말아드시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또 걱정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 너무 말아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요전에 보니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시던데 오늘도 이기실 겁니까 이기신 다음에도 항상 저한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니까 저는 항상 이겨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검색어는요? 오늘 제가 골라온 검색어는 휴대용 재떠리 의무화입니다 휴대용 재떠리라 네 이런 게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왜 그렇죠? 우리 진행자께서도 흡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공공도로나 건물 주변에 금연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골목 구석이라든지 화단 주변같이 일종의 사각시대에 꽁초들이 쌓이는 어떤 부작용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도심 화재 사건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길거리에 버리면 입간판에 불이 옮겨 붙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쓰레기 싸놓은 거라든가 지금 흡연 구역이 줄어드니까 화재 사건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무당 꽁초 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문제의 연장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에 양재동 지역 전체, 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동 전체를요? 동 전체의 공공도로가 전부 금연 구역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인데 그 개도 기간이 끝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 전부 금연을 시켜놓으니까 사유지 쪽으로 꼼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러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 숨어서 피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흡연자들에 비해서 흡연 박스 자체가 적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묘하게 공공도로와 사유지의 경계 이런 데를 찾아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일종의 편법으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뒤처리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꽁초들이 여기저기 버려지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리고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담배를 피우고 난 자리에 꽁초를 남겨주지 말자 그러면 흡연 박스가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꽁초 서너 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휴대용 재떠리를 가지고 다니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보편적이지 않은 문화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소위 말하는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일본은 여전히 흡연이 되는 데가 많으니까요 대신 일본은 휴대용 재떠리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크기예요 라이터보다도 오히려 크기 자체는 작은데 꽁초 한 두세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소재의 휴대용 재떠리 이걸 갖고 다니면 담배재를 바닥에 떨 필요도 없고 꽁초가 남았을 때 그걸 넣어놨다가 나중에 휴지통에 가서 비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갖고 다니면 냄새가 난다고 또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그게 꺼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까 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인터넷 쇼핑몰을 보니까 냄새를 또 탈취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비싸지 않게 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오셨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본 출신의 담배 회사가 매년 휴대용 재떠리 무료 나눔 행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보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하는 김에 금융구역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휴대용 재떠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 혹은 적극적인 캠페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검색어를 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업 저작진이 준비한 검색어는 뭘까요? 정상가족 개방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 아이 다 있는 그런 모습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가족이라고 하면 보통은 4인 가족을 얘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달라집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9%예요 900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비혼 출산, 룸메이트도 같이 사는 이런 동거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가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나 비혼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라영 작가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은 정상가족을 지향하는 지금 사회에 너무 슬픈 일이다 이러면서 개념을 바꾸자고 했던 그런 말씀 생각납니다 어떤 모습의 가족이 정상이고 어디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시선 자체를 변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제작진에서는 정상가족 개방,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경빈 작가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1212 문자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레인보우 댓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들으신 노래 남진의 닌과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네요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는 휴대용 재떠리 의무화입니다 키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담배 꽁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아요 우리 진행자님께는 제가 따로 하나 사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 8324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출근길에 바닥에 떨어진 연기나는 꽁초를 자주 봅니다 발로 밟고서야 확인하게 돼요 휴대용 재떠리 필요합니다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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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